waal 님들 폰더스 재밌게 할 줄 알았죠 슈퍼 패스트 없이 번개구체 돌리면 현타 시계옵니다 슈퍼패스트 슈퍼 패스트 슈퍼 패스트 그럼 폰더스를 컴으로 돌리면요? 천재빈 IQ200인가요? 슈퍼 패스트 슈퍼 패스트 그 기 black 어둠 슈퍼 패스트 개똥대기나 엘리트 못잡는다. 왜 이딴가만 나오지? 엘리트 하나 사바 볼반도 해보이네. 이건 재물이 잘못됐다. 아 이거 재물빨 덱인데 지금? 왜 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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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킷 근데 아직도 좋은 똥대기는 재물빨로 갈 거야 난관 어둠의 포옹 좀 땡기네 제물 의존도 너무 높고 타격 수비가 아직도 높아 터라 해외 터라 해외 해외 무돌 아까 못 먹은 어둠의 포옹이 좀 아쉽네 개노답 사명자 결국 재물 늦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재물 원투 척구 천벨 수빛 그냥 앉아도 됐으니까 근데 너무 똥대기야 지금 그냥 앉아도 됐겠다 체력 남는다 이거 근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강호할 것도 없어 X4 X5 X6 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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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0 X9 X9 제물 하나만 보는 덱인데 세 장? 방울? 제물 빨리 잡으려면 세 장이 나온대 보적 중 칼날 여왕으로 보정 불조약 불조약 빛 포션 광란 꺼서 광란은 아크라한테 이슬 카드가 안다 다른 캐릭한테도 필요 없겠습니다 뜨끈한 몸박스 뜨끈한 몸박스 헐 딱새네 지금 아까도 3코덱이라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3코덱이라서 힘들다 답은 빵폭바다 빵폭바다 아니 왜 순서가 왜 저래 응? 뭐야 진짜 마이크 핵인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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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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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바리 바롯이 언제 잘꺼에요? 이제 잘꺼에요 바리 좋아 바리 바리바리 바리 바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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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면 퍼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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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만 빨리 너무 잡는다 완타만타 소개 아니 왜 물어본거야 잘꺼냐고 한 Sing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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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하아.. 지난번에 왔던 알파단인데 완타단 하러 온댔잖아 아니 잘거냐고 물어봐 놓고 잔다고 하니까 미셔주는거는 왜..왜요? 엘리트..좋은게 낫겠지 바리케이드..로바 바리케이드.. 터떡아.. 터떡아.. 음? 태우는데? 백여자 다리가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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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힘 쫄아라라라라라 들어가는 거 아주 좋다 경고 쓰지 말까? 쓰기 귀찮은데 누구든가 를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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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예. 상당히 임포스턴드. 여기 지금 필요한 거 다 나왔네. 오예. 더 백대부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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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